오미코미 티비 아앍 아앍 계란 아.. 아.. 너무 맛있어 쫄쫄쫄쫄쫄쫄 쫄쫄쫄 넌 쫄쫄쫄쫄쫄 너무 맛있어 마지막에 마지막에 다진 식사 고기 뼈 고기 뼈 고기 고기 뭐 정말 고춧가루 바삭바삭 고춧가루 좀 모자른데? 물만에 먹어야겠다 하고,서울이 보고 좋겠네요 미니멘 매콤하지만,이것yet이 적당한 맛 요? 고무 무 너무 맛있어 오이씨 너무 맛있다 궁합이 너무 좋네 으음 와 무거 너무 맛있어 오이 잘 먹었다 오늘은 한모님께서 해주신 김치들과 김갈비 김치찜 맛있게 먹어 봤습니다 물 말해 먹을 땐 김치가 최고네요 그리고 특히 밥을 차가운 물에 말아서 만든 차가운 음식과 뜨거운 이 김치는 궁합이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도 너무 잘 먹었습니다 컷